이거 웃기다 키키키키 오백퀴 저녁에 손님 올거라 엄마가 청소 다 해놨어 응? 어지르지 마라 손님? 누가 오는데? 목사님이랑 사모님 아아 응? 리온이랑 밥 먹고 있어 엄마 간다 어 알겠어 힝 밥 먹기 싫은데 딴 거 먹고 싶은데 그치 뺑뺑뺑뺑뺑뺑뺑뺑 오리온 너 배고프냐? 응? 아니? 밥 먹고 싶어? 아니? 그럼 빙수 먹을래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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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무슨 빙수? 팥빙수? 아니 엄청 재밌는 빙수 재밌는 빙수? 메론빙수 케이크 메론빙수 케이크? 왜? 빙수가 어떻게 케이크가 돼? 다 되는 방법이 있지 키키키키키키키 우와 빙수 케이크 빙수 케이크 만들기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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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키키키키키키키키 메론빙수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선 이따마다 멜론이 필요하구요 우선 이걸 잘라줄건데 내 격파실력을 보여주겠어 하나 둘 셋 이야 이야 우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지 하하 그 다음 이렇게 동그랗게 퍼줍니다 동그란불로 짜잔 됐다 우와 예쁘다 이제 우유 얼음거를 갈아줍니다 이건 우유 올린거 이거는 메론우유 올린거 우유를 먼저 갈아줍니다 오 잘 갈릴려나 좋더라 좋더라 근데 빙수로 케이크를 어떻게 만들어 다 방법이 있지 잘 봐 이 투명한 케이크띠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 안에 우유 얼린거 먼저 넣고 메론빙수 간거 올리고 우와 예쁘다 아 이렇게 오 머리 좋다 좋지 여기서 더 재밌게 메로나를 큐브 모양으로 잘라서 곳곳에 올려주기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지 그 위에 또 흰색 우유 간거 올려주고 메론우유 간거 올려주고 이제 데코해주면 되는데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나 가야되는데 어딜가 태권도학원 6학년이랑 만나기로 했어 다음 시간에 가도 되잖아 아니 근데 6학년이랑 만나버렸는데 이번에 늦으면 편해지면서 뭐 사주기로 했다고 절대 늦으면 안되겠네 응 내 빙수 남겨놔 어떻게 남겨 이걸 아 냉동실에 남겨놓으면 되잖아 냉동실에 알겠어 절대 남겨놔 간다 잘 갔다와 냉동실에 놓는다고? 이 빙수를? 아 안될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냉동실에 얼면 안될 것 같아 꼼꼼 얼른거 그 다음에 녹으면 얼으면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냥 바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꾸며주겠습니다 메론을 예쁘게 올려줄게요 오 예쁜 꾸몄지 그리고 이 위에 타피오카를 넣어주는데 타피오카는 어떻게 만들었냐고요? 새로 영상 확인해주세요 타피오카를 올려줍니다 오호호호 진짜 와 진짜 메론메론넌다 메론빙수 완성 안녕하세요 뿌 뿌 뿌 양갈래? 그래 나도 뿌 뭐하고 있냐 헥 와 넌 어떻게 다 만들고 먹으려고 하니까 오냐 뭔데 뭔데 헥 뭐야 이게 다 뿌이야 뿌 메론빙수지 멋지지? 우와 진짜 멋지다 뿌 지금 먹으려고 했는데 야 너도 같이 먹어 우와 진짜 신댄다 뿌 고마워 뿌 아 메론빙수를 한번 우와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진짜 먹기 아깝다 근데 빨리 먹어야 돼 이거 다 녹아 안돼 안돼 녹으면 안되지 뿌 메론빙수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음 우와 엄청 놀랄만한 맛이야 뿌 음 새콤달콤해 메론향이 확 나고 우와 진짜 메론이랑 같이 먹으니까 완전 맛있어 뿌 이번엔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오 음 너무 맛있는데 팔아야 될 것 같은데 파피오카랑 조합이 최고야 우리 이걸로 가게 차릴까 뿌 그럴까 대박 날 것 같은데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우리 아파트 아줌마들 다 오게 할 수 있어 오 인맥 최고 나도 우리 교회 친구들 다 오게 할 수 있어 그럼 우리 뿌자 되는거야 뽀이뽀이뽀 메론빙수 케이크 창업 대박이다 좋아 나중에 크면 하는거다 헥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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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 사이에 누가 하면 어떻게 안되지 우리가 먼저인데 헥 잠깐만 아 투썸플레이스에서 진짜 하고 있었네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빙수 야하 우리가 먼저인데 왜 왜 우리가 한 발 늦었다 암튼 맛있게 먹었으니까 됐지 뭐 와 진짜 맛있었다 뿌 가 나 간다 벌써 어 이거 너무 맛있어서 나도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게 복숭아로 뿌 오 복숭아로 그거 아이디어다 가서 복숭아 빙수 케이크 해달라고 해야겠다 간다 뿌 뿌 그래 잘가라 후기 알려줘 응 뿌 빙수만 먹고 가냐 뭐야 토끼야 뭐야 같이 놀러 왔다가 빙수 먹고 가지요 기다렸습니다 워워워워워워 어 오리온이다 내꺼 남겨놨어 캐캐캐캐 뭐야 내꺼 다 먹었네 아하하 다 먹었어 또 만들어줄게 아 뭐야 메롱빙수 먹으려고 엄청 빨리 뛰어왔는데 또 만들면 되지 금방 만드니까 기다려봐 어 엄마다 아 혼날 것 같은데 왠지 어 리온이 와니? 태권도 갔다왔어? 응? 이게 뭐야 다? 아하 그게 아하 아하 오케이 아이 아이 아우 정말 이제 곧 손님 오는데 어떻게 할거야 저거 아하는 먹지도 않았는데 혼나 리온이는 어구려 어굴? 야 너 같이 했어 안했어 했긴 했는데 같이 잘못했으면 같이 혼나는게 맞아 안 맞아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이 했어 안 했어? 했긴 했는데 손들고 있어 나는 먹지도 못했는데 좋아 오늘도 신나게 하나도 안 신나 메론 빙수 케이크 만들어서 먹기 대성 나는 맛도 못 봤는데 빙나 패션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환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타기